이 영상은 이미 올해 수능을 보고 나시고 난 다음에 내가 원하는 바와는 좀 다른 결과가 나와서 고민 중인 친구들 또는 마음 먹은 친구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N수생을 위한 캐스트 하나를 찍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셔서 제가 알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떠오르는 게 오직 이거 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 캐스트의 목적은 아닌 것 같고 나는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 이왕 네가 마음을 먹으려고 하거나 먹었다면 도대체 우리는 언제 겸손해질 수 있을까? 이거 너의 남은 N수 기관들을 지배할 정도까지 그 결과를 지배할 정도까지 중요한 컨셉이니까 한번 나랑 공유를 좀 해보자. 얘들아 우린 언제 겸손해져야만 할까? 바로 지금이야. 지금이야. 왜냐하면 제가 이제 강사 경력이 한 16년 차 되잖아요. 얼마나 많은 N수생을 받겠어요. 이걸 표범, 이걸 기준으로 모든 사람들을 일괄적으로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보는 N수생들의 대략적인 이미지 중엔 좋은 이미지도 있고 이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미지도 있어요. 그중에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겸손이 없다는 거거든. 근데 사람이 겸손을 해야만 하는 시기가 내가 볼 때는 N수분들은 정해져 있어. 그게 다시 말한다. 지금이야. 내가 말하는 지금이라는 건 언제를 말하는 거냐면 네가 본격적으로 다른 학원에서 N수생을 시작하기 직전까지 또는 N수생을 직접적으로 학원에서나 아니면 자습실 같은 데서 여러분들 시작하는 기간 중에서도 초반 한두 달 정도까지를 포함해서야. 뭐 아예 대놓고 얘기하면 2024년 한 3월 직전까지 그때까지밖에 겸손할 수 있는 시기가 그렇게 많이 없어. 나 지금 영어의 한정에서 한번 좀 얘기해줄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N수생 친구들 참 좋은 친구들이 훨씬 더 많은데 안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놈의 영어는 본인들이 그동안 암기해왔었던 느낌과 감과 필과 기출에 대한 어떤 익숙함과 내용도 어느 정도 기억나는 그런 것들이 이미 저변에 깔려있기 때문에 뭐를 안 하고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가냐면 기본적으로 네가 겸손하게 밑바닥에서 공부해야 될 것들 즉 단어 그리고 진짜 겸손하게 해석해야 될 것들 그런 거 없이 멋있는 공부를 나중에 멋있는 공부부터 출발하는 그 모습 난 그 모습이 제일 마음에 들지 않아. 내가 말하는 멋있는 공부라는 건 뭐냐면 이제 N수 시작했으니까 빈칸 순삽만 잡으면 된다. 과연 네가 빈칸 순삽의 문제일까? 아니면 단어의 문제일까? 아니면 진짜 해석력의 문제일까? 그냥 대충 뭉뚱그려서 읽으니까 너가 진짜 문제점을 모를 수도 있는데 막상 그 N수 친구들 제가 상담 엄청 많이 해봤을 거 아니에요 상담할 때마다 내가 느끼는 게 뭐냐면 맨날 이렇게 질문해 선생님 제가요 이 질문은 대충 무슨 소린지 알았거든요 아 근데요 맨날 선지에서 이렇게 고민하다가 꼭 고르는 게 오답이 나와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뭉뚱그려서 겸손하지 않은 질문들을 해 그래서 내가 그런 친구들에게 아 너가 이래서 선지를 잘못 고르는 거야 라고 말을 하지 않아 나는 나는 뭐부터 얘기하냐면 야 이 첫 번째 문장 모르는 거 찝어봐 부터 시작해 이 첫 번째 문장이요? 그럼 대충 이런 내용 아니에요? 아니 너 이 첫 번째 문장 정확하게 해석이 다 됐는지를 나한테 한번 얘기해봐 라고 한다고 그렇게 문장 단위로 하나씩 다 비교하잖아 거의 열이면 아홉은 다 뭐의 문제인지 아니야? 겸손하지 않게 그냥 내용의 줄거리만 파악하는 능력만 공부했지 네가 단어를 제대로 모르거나 아니면 해석력이 흔들리는 게 사실 제일 큰 문제야 근데 이 친구들이 질문을 이렇게 안 해요 선생님 저는 이 단어를 모르는데요? 이런 질문은 안 해요 그 질문을 해야 되는데 자 미안합니다 엔수분들에게 위로의 말씀 응원의 말씀보다는 매년 느끼는 게 나도 너무 지겨워서 이젠 좀 정신 차려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앞으로 3월 초반까지는요 영어 이제 여러분들 영어 쉬운 시대 아닌 거 확정난 거 아시죠? 6월 평가원 킬러 이슈로 수능까지 지금 난리 난 거 알지? 그냥 내가 현장에서 자주 하는 말을 좀 센 말 한 마디만 할게 미안해 세게 한 마디만 할게 개처럼 짖으면서 공부해 멍멍멍멍 왈왈 거리면서 개처럼 짖으면서 공부해 아주 낮은 자세로 그리고 시험장에서는 네가 정승이 되면 되는 거야 개처럼 공부하고 정승처럼 시험 보면 되잖아 근데 왜 정승처럼 시작을 해서 그래 그럼 안 되잖아 자 그래서 얘들아 그럼 도대체 그래야 그래 겸손할게 개처럼 한번 공부해보자 진짜 저 밑바닥부터 아니까 얘들아 엔수 시작한다고 해서 영어 기출문제 지금 풀지 마 무슨 기추를 또 풀면 뭐해 경험했잖아 푼다고 될 일이 아닌 걸 알게 되었잖아 어떻게 알게 됐어? 6평도 너네 1등급 많이 안 나왔지? 9평 난리 났지? 4%? 수능 더 난리 났지? 그럼 더 이상 어떻게 증명을 더해드려야 되는데 자 다시 우리는 개처럼 멍멍거리면서 겸손하게 공부하자 나도 개처럼 수업을 할 테니까 뭐부터 하는 게 나는 여러분들 겸손한 자세로 공부하는 거라 생각해야 된다? 여기야 그리고 이런 건 약간 좀 멋있는 공부 멋있는 공부 또는 약간 좀 수업이 필요한 공부 엄청난 깨달음을 주는 그런 공부 얘랑 얘랑 얘는 솔직한 말로 나 같은 강사가 도와줄 수가 있는 영역이 한정돼 있어 단어 암기를 내가 어떻게 도와줘? 하루에 몇 개 해야 돼요? 어떻게 정해주니 얘들아 솔직해지자 내가 만약에 그러면 너네 하루에 300개씩 외우세요 그럼 300개 할 거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나? 그냥 매일매일 해 나가는 거야 근데 어떤 50개를 했더니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럼 더 하면 되는 거고 아 어느 날은 이건 너무 좀 빡세다? 그럼 30개 해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매일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닌가? 근데 단어 공부 좀 하는 좀 언어의 감각적인 것들이 좀 있는 친구들은 단어 공부 안 하더라고 그리고 질문을 단어 질문을 안 해 그냥 선지가 헷갈렸대 문제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러지 말자 우리 올해는 올해는 끝내자 끝내자 진짜 그치? 뭐 하루에 몇 개를 해도 좋으니까 매일매일 꾸준하게 하라는 거 이 말 하는 것조차도 저 지금 너무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는 게 좀 마음에서 속상한데 그 당연한 걸 안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당연한 걸 매일매일 꾸준하게 하는 거야 나 만약에 김지영 너 다시 젊어질 수 있을 거니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로 돌아갈래? 천억을 줘도 안 들어갈 거예요 절대 못할 것 같아서 그래요 당연한데도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를 끊임없이 해왔었던 그 2년 정도 1, 2년 정도의 시기는 난 다시는 못 돌아갈 정도로 힘들게 공부했었거든 어려워서가 아니고 매일매일 꾸준히 해야 된다는 게 몸을 낮추고 공부해야 된다는 게 그 중에 하나가 단어죠 문장 해석 공부하세요 구문 하세요 구문이 아니면 기초적인 강좌라도 다시 해석 시작하세요 다시 N수 시작한다고 해서 기출 건들거나 갑자기 EBS부터 시작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그냥 고의 거 하세요 못 돼요 해석 공부 다시 하십시오 이거 할 시기가 언제라고? 지금밖에 못해 너네 3월 지나고 4월 5월 됐는데 다른 애들 막 문제풀이할 때 너 혼자 구문 공부하고 있는 그 스스로의 모습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아 근데 지금은 된다니까 일찍 시작하세요 문장끼리 연결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걸 안 하고 있냐면 너네들이 질문을 이렇게 딱 보면 그냥 음 어 그래 아 음 어 는 해 근데 어떻게 돼 있지? 이게 흐려져 있어 이렇게 내가 방금 뭐 읽었지? 이렇게 막 흐려 그리고 이 흐린 이 흔적 상태 이 기억의 잔상으로 선지를 들어가 근데 그 선지가 안 뚫린다? 그러면 틀리는 거지 뭐를 안 했다는 거야? 이 문장과 이 문장이 무슨 연결이지? 무슨 의미로 같은 말이지? 이런 연습 이건 연습밖에 답이 없거든 그리고 수업과 비교해서 내가 뭐가 좀 약간 좀 유기성이 떨어지고 응집성이 떨어지는지를 지금 비교해 보셔야 되거든 이거부터 하자 이건 내가 해줄게 아 그리고 요것도 내가 좀 도와줄게 아 요거라도 해라 진짜 선생님 뭘로 하면 됩니까? 자 아까 말씀드렸죠? 고2꺼부터 하세요 3개년치 모의고사 문제집 아무거나 사세요 아무거나 좋아해요 뭐 마더 흥 뭐 이런 거 있잖아 씹 흥흥 이런 거 있잖아 3개년치 해석 3월달까지 끝내는 걸로 합시다 뭐요? 문제풀이 말고 제발 풀이 말고 단어와 해석이야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 중에서 2023년에 현장에서 저랑 하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현장에서 제가 이거 검사까지 했던 경험이 있어요 몇몇 분들 대치로 세례 몇몇 그 친구가 고맙다 그랬어 이렇게 안 했대 근데 너무 당연한 걸 안 한 거야 근데 하니까 채워지는 느낌이 더 세니까 체감도 더 많이 되는 거지 안 한 만큼 더 체감이 되는 거니까 고의 걸로 하세요 고의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고의 무시하지 마세요 지금 떠오르는 건 4년 전인가 5년 전인가 정땡인이라고 하는 기숙학원에 어떤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나중에 하는 얘기야 나중에 쌤 저는요 고등학교 3학년 수능 보기 직전까지 영어 점수를 100점을 안 맞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대요 왜냐하면 이 친구의 부모님이 워낙에 영어 교육을 신경을 좀 많이 쓰셨고 어렸을 때부터 영어로 그냥 책을 많이 읽었대 그러다 보니 수능 공부 안 해도 그냥 읽히더래 아니 봐봐 얘들아 걔는 토플이 115점인가 116점인가 미친 점수야 그거는 그거는 강사들도 못해요 저는 토플 강사였습니다 옛날에 근데 못해요 그 정도로 어려운 점수거든 근데 어떻게 되는지 아니 수능에서 76인가 그리고 나서 기숙학원에서 날 만난 친구야 그래서 내가 얘한테 뭘 먼저 지켰게 야 닥치고 납작 엎드리고 고의 거부터 다시 한다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내가 이거 검사했어 고의 수준의 단어란 문장에서 그렇게 해서 걔는 그거 빨리 끝내고 그 한 해 일을 이제 뭐 저런 같이 커리큘럼 쭉 타면서 결국에는 잘 됐죠 그래서 걔 연대 경영 가고 나중에 제일 조교까지 했던 친구예요 정땡인 그 친구가 자꾸 떠올라 얘들아 얘기 마무리할게 겸손해 겸손해 한창 내가 그 정땡인이란 친구한테 이거 검사했던 것도 초반이었어 초반 그 친구들은 이제 3월부터 시작했으니까 3월에서 한 5월 정도 근데 너는 좀 더 일찍하면 더 좋잖아 그리고 멋있는 공부는 나중에 해도 되잖아 시작부터 멋있는 공부 하지 말자 알겠지? 미안해 얘들아 왜 자꾸 말을 하면서도 자꾸 좀 마음적으로 좀 미안한 게 제가 막 이렇게 막 냉정하게 무슨 얘기를 막 여러분들한테 하는 걸 이렇게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사람마다 상황이 다 다르니까 근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언제까지 우리가 멋있을 수는 없잖아 멋있을려면 제가 이전 캐스트 영상에도 얘기했었는데 양말이나 신고 멋있자 빤스라도 입고 멋있자 속옷이라도 입고 멋있자 그리고 나서 양복을 입어 그리고 나서 뭐 왁스를 바르든지 처음부터 왁스 바르지 말고 머리 감고 왁스 바르자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들아 지금 아니면 겸손할 수 없다 김지영이었습니다 김지영이었습니다